ㅠㅠ 어? 우리 갱플랭크 나랑 룬이 똑같네? 우리팀에 도벽이 3명이야 아니 니가 봐가 필요하면 어? 아 뭐야 도전 다리 흠 불 글은 흠 흠 음 음 음 음 음 이렐리아 상대로 도로 터트르기 너무 힘든데? 우리 애들 왜 이러냐? 아이고 큰일났네 나도 진짜 오면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이를 상대로는 딜을 못하는데? 범죄를 범죄하면 죽어가지고 범죄 도력 욕심 내지 말아야지 아이고 아 esimerkiksi 뇌리아 상대로 conditioner 뇌리아 상대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이게 나온다고? 미쳤다 블루 카소스니까 자기가 먹겠지? 에이지트 페어도 블루는 필요한데 사실 근데 뭐 괜찮아 로밍을 안가면 되는거니까 별로 안주면 로밍 안가면 돼요 안가는게 아니고 마너 없어서 못가는거지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뭘 때 못 가지요? 돈 쓰지 말고 가자 혹시 신발 나올 때까지 집 안 갈 수도 있어 10분 30초면 신발 나와가지고 제발 어플이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방금 이레리 했으면 나 죽었는데 좀 가라 절대 못 먹지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이렐리아 집 갔다 이거 안 도와주고 안 갔네 괜찮아 이렐리아 점화 없어 이걸? 어 나이스 이거 텀밀어줘야 되는데 깨라 텀밀어야 돼 뭐하냐 나 진짜 정글러들 이런거 제일 싫어요 라인 보지도 않고 계속 끝까지 싸우는거 밀고 탑으로 오세요 어휴 카사스 저것 때문에 손해 너무 많이 받네 그냥 모든 라인이 자기는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하겠지 아마 정글 돌아다니다 보면 일어날 수 있네 아무 일 없었으면 게임 끝난거였는데 아주 산소호흡기를 야무지게 절대 못 먹지 beni 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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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텀이나 밀어야겠다 뭐 진짜 위 가지 않았을까 웬만하면? 아래 없을 것 같은데 이가 여기 서 있으면? 자연은 누가 지켜줘 집 가겠네 이거 연사포 뽑으면 스플릿하지 말고 그냥 애들이랑 같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걸려줄 것 같은데 사이즈는 갱프리 잘 할 것 같고 절대 못 오지? 죽여 자야 혹시 궁이 없었나? 처음부터 자야를 죽일 걸 그랬나? 자야 궁 빠지는 거 못 봤는데 아 졸아버렸죠? 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절대 못 오지 아 체력 쪼금만 아 힐 쓸걸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게임이 왜 이렇게 불리해 보이냐? 아툰 그렇게 땄는데 불리한거 상대 이레일이 좀 평행 잘해서 그런가? 가자 가자 오 CC 귀엽다 와라 피들스틱 너의 공포를 보여줘 우리 사일러스 높인게 왜 바로 내 공 키고 도망 안가 바텀 한 번 밀고 집 가서 텔 타서 뭐야 마블 안와? 바로는 상대가 먹겠는데? 일단 타자 이거 일단 타야 돼 아니 왠 명이나 죽는 거야 아 아 아 나이스 들어가도 되겠지? 들어가도 되겠지? 아니 갱플링크 갱플링크 술통 왜 이렇게 약해?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냐 아니 얜 또 어디까지 갔어 아니 아니 이거 뒤로 갈수록 힘 쭉 빠지는데 완전 9인술 나오면 좀 세지긴 하는데 이거 이거 아 바이클 쫄어가지고 최저스 타고리 아니면 안 끌려 하네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길목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제일 위험한 거야 괜히 상대한테 잘 싸울 구시를 만들어주면 좋았다 아 너무 빨라 버리고 아니 왜 계속 죽지?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한데? 아니 아까 여기서 죽을 때도 그렇고 이거 진짜 파이크가 계속 1레벨이 높아가지고 죽네 완전 진짜 아슬아슬한 한 팁으로 피들 오는 거 기다려주자 그냥 지금 궁킬까 짤리지 말라고? 뭐야 이 새끼 오케이 공 빼놨고 음 음 너무나 빠르고 파퀴베 죽어야지 그냥 리더 가자 이럴 노공이잖아 이럴 노공이잖아 여기 얘네들은 뺄 생각 없는 거 같아 보이는데 이게 다 니가 궁키는 순간 나도 킨 아 이런데? 아니 아니 이거 밀고 다른데로 돌아야 되는데 너무 오래 했네 아 아 쏜 나왔다 파일로트가 좀 아픈데 워홉사이드 채우고 갈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씨 짱 아니 뭐야 되셨는데요 게임 이거 이제 앞으로 한타 이길 수 있냐? 자 이게 사실 AD 특패가 백도어가 빠를 것 같지만 공속 때문에 또 해보면 AP 특패보다 훨씬 느려요 훨씬 주문력 높은 특패가 훨씬 잘 푸시는데 그래서 사실 백도어도 잘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큰일 났네 한타 이길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 지금 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지금 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이제 치자 우리 빨강병 핸거 없어? 어? 아 이거 아홉사이드치로 딱 들고 백도어 가면 딱인데 아홉사이드치 백도어 아니지 이걸 지금 밀어줄 필요가 없어 안 밀고 가면은 진격 속도가 또 맞춰지기 때문에 이게 팀하고 합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다 탑으로 와라 탑으로 다 탑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